퀄컴이 현지시간 4일 새로운 헤드셋 칩인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2세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퀄컴은 새 칩이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해 4.3K 해상도로 선명하고 몰입감 넘치는 온압현실과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휴고스와트 퀄컴 부사장은 이 플랫폼은 놀랍도록 선명한 비주얼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퀄컴은 앞으로 삼성과 구글이 이 칩을 활용해 선도적인 확장현실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위 경제 매체 CNBC 등은 삼성과 구글이 개발할 기기가 애플이 곧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헤드셋 비전 프로에 대항할 헤드셋 제품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.